아 아 어우 더불어 아 라인도 4대야 아 이게 뭐죠 자동문 날 위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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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커팅만 조심하면 1등 할 수 있겠는데 오 지금 MC릉이 많이 늘었다 완전 늘었는데 올리필 따로는 사람이 아닌데 와 쭉쭉 벌려야 되겠는데 이야 시끄럽다 시끄럽다 아 커팅 이거 위험한데 아 내가 실수해가지고 역시 역시 이거 커리어 쓰던거 가져와가지고 세팅 별로다 가속도가 안나와 코너링은 되게 편해졌는데 가속도가 안나와서 랩타임이 안나오네 리액션 끄고 저단은 괜찮은데 저단에서의 가속도가 안나와서 이게 안좋네 세팅은 돌기는 편한데 Dayton give to 랩타임이 Jobs 여름에 시끄럽다 랩타임이 드리비스 무조건 섹터3에서 커스호링 해두겠다 가속도가 안나왔다 기아리사 기아리사 걸리면 무조건 추월당하는데 이건 다른 데문도 벌었고 어 핏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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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같은데 이거 뭐지 칠쎄다 이거 풍불했구만 저 차도 졌다 에이 사실 저거 분명히 브레이킹 늦을 것 같아서 미리 임파고 다시 했는데 아 저기 앞에 딱 막힌 바람에 DRS가 앞차한테 있어가지고 슬립을 타고 나왔으면 슬립을 타고 나왔어야 되는데 슬립을 안타고 그냥 바로 빠져나오니까 나는 퍼스를 다 쓴 상태니까 참을 수가 없네